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달 11일이면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말 비엔날레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정원 시민기자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군통합병원 및 광주시내 일원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복합성을 탐구하며 세계적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 작가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내외에서 진행되는 국내 및 해외 이주를 탐구하고 이주를 통한 복잡한 연계성을 해명하며 아시아 지역 안에서의 관계가 이동성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회를 통하여 관람객들은 작품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66일간 전시관 4곳에서 상상된 국가들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종말, 귀한, 지진, 생존의 기술, 북한 미술 등 작가들은 광주정신의 지속가능한 역사를 결합한 작품을 사회 속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아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